메이트 A 그룹 무대 시작합니다 기억해, 넣자 네 파이팅! 파이팅! 진짜 멋있는 모습 꼭 보여드리고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렛츠고! 파이팅! 파이팅! 아 похоже ấ Vegas 잘 Lana 5, 6, 5, 4, 8, 7 6, 5, 4, 2, 1 시작합니다 에이 에스 바리바리 에스 미인이다 벚둥둥이들 바꿔바리 에스 바리바리 에스 미인이다 벚둥둥이들 바꿔바리 가이예요 에스 바리바리 에스 미인이다 벚둥둥이들 바꿔바리 가이예요 내가 어떻게 지우는 거야 어른들의 사랑이 가사 날 잡아 찡검 말고 안 돼 손을 주마 차 The future is mine 1 2 & 3 & 4 & GO 잘했다 잘했다 어른들의 바리까지 우린 어른들의 그날 아래에 있어 자유롭지 않을 때 이런 사랑 반성들로 하루 짓이 세운 일 이건 할 수밖에 언제까지 우린 언제까지 우린 자신들의 그날 너무 좋아 잘생겼어 우리 당신이 하룻빛을 날이 갈수록 우린 실첩스러워 그렇지 난 내 세상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난 내 세상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난 내 세상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똑같은 삶을 강요하지마 내 안에서 꿈꾸대는 새로운 세계 난 뛰어가겠어 난 일어난다 난 일어난다 잘 잘 하여튼 미쳤다 헤이 헤이 이제 다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아둘요 I don't need you I don't wanna help you B-boy 여기 렛츠고! 잘한다. 뭐야? 와! 오케이! 와우! 와우! 헤이! 오! We are the future! We are the future! 헤이! 우와! 헤이! 좋다! 와우! 즐기는 게 보여서 너무 좋았어 너무 잘하는데? 에너지가 미쳤다, 진짜 와우! 너무 재밌다, 여기 재밌지? 재밌지, 재밌지? 너무 멋있는데?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, 일단, 일단 뭔가 볼거리가 많았어요 볼거리가 확실히 많아서 뷔페 온 느낌으로 이 파트 재밌고 저 파트 재밌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많았고 저는 윤덕이가 처음에 점프할 때 여기까지 올라오는 줄 알았어 그리고 너무 잘 봤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아이돌 팀 중에 좋아하는 팀이 세븐틴인데 세븐틴 분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세븐틴 분들을 보는 거 같았어요 오... 와우! 가 127 세계 키타쿠마님 네 왜 이렇게 잘 춰요? 어떤 세월을 살아오신 거예요? 감사합니다 잘 춰 잘 춰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탄탄함이 이거 24시간 안에 준비하고 맞죠? 네 와 말도 안 된다 너무 그냥 경악하면서 봤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빙판님 본인 잘생긴 거 알죠? 본인 잘생긴 거 알죠? 잘생긴 춤 잘생긴 춤 그런 느낌 있어요 아이돌의 기본 조건이 그건 알죠? 너무 좋은 칭찬입니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준님의 매력을 조금 본 거 같아 아 귀여워 봐버렸구나 내가 봤어 미안해 봐버렸구나 이 눈에서 나오는 그 의지와 열정으로 다 그게 묻어지는 그거 빠지면 진짜 큰일 나는데 못 태어나오는 거잖아 추유가 없어요 추유가 없는 매력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이 안무를 추시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저는 라이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계속 뭔가가 들려가지고 그리고 기합 넣으시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았고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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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 퍼포먼스를 파이팅 넘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 깊었고 준표 님이 혹시 이 팀의 리더신가요?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줄 정리를 해주시고 체킹을 해주시더라고요 대형수석 대형 빨리 빨리 대형수석 줄 줄 나 준표가 딱 자리 잡아준 어 줄 체크 그런 모습이 너무 멋졌고 이제 후렴이 나올 때 딱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이제 리더로서 여기에 중심을 꽉 잡겠다는 그런 포부와 함께 워킹하시는 거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맞고 너무 좋으시고 이 노래가 위아더 퓨처잖아요 여러분들이 K-POP의 미래가 되시지 않을까 K-POP의 미래가 되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오 여기 좀 세다 무서운 마음이 가장 있었어요 네 이렇게 레전드 K-POP 메가 멤버 미션 무대가 끝났습니다 오 저도 이 두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돌로서 보고 나니까 끌어올르더라고요 저도 너무 영광인데 어떤 메이트 그룹이 잘했는지 네 분이 결정할 수 있게 잠시 고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바로? 진짜? 바로? 메가 인원의 퍼포먼스의 매력을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층까지 에너지 전달이 완전 잘 됐고요 한 팀 같아요 이미 이 노래가 We are the future잖아요 여러분들이 K-POP의 미래가 되시지 않을까 너무 그냥 경악하면서 봤어요 저는 나는 이제 메이트 그룹 이름이 적힌 평가 카드를 들어서 승리 메이트 그룹을 선정할 차례입니다 못 보겠다 아 진짜 제발 제발 메이트분들 평가 카드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진짜 여기에 목숨 건다 나 이거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길 수 있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